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어제 시청자분께서 과제를 하나 주셨는데요.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얼음이 녹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라는 과제였습니다. 그 과제를 받지 마자. 당연히 녹지. 전자레인지에 얼음을 넣는데 안 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전자레인지는 열을 발산시키는게 아니고 전자기파를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아닌 얼음은 전자기파에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허팝이 이과 나온 것도 아니고 공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허팝은 뭐니뭐니 해도 실험을 직접 몸에서 부딪쳐보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진짜 얼음이 녹는지 안 녹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얼음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탄탄하게 잘 얼어있습니다. 이 얼음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넣을거에요. 지금부터 얼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을 넣고 그리고 2분 돌려볼게요. 과연 얼음은 녹을 것이냐? 안 녹을 것이냐?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연 얼음이 녹을지 안 녹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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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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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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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문이 어두워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3 2 1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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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열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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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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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녹았을까? 안 녹았을까? 아 녹았다 녹았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얼음이 녹았어 아 차가 x4 바닥 닦아야되잖아요. 여러분들 얼음이 녹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플라스틱 통은 전자기파에 반응을 할거란 말이죠. 그렇다는건 플라스틱 통이 뜨거워지면서 여기 있는 얼음이 녹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음을 한개만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냉동실에서 얼음을 두개를 꺼내서 하나는 밑에 받침 역할을 하고 하나는 그 위에 올릴거에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빠르게 돌리면 그 얼음 밑에 있는 부는 녹더라도 얼음 위에 있는 얼음은 이거는 안녹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얼음에 열이 받으면 이게 녹을거에요. 그러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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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 여기 접시에 얼음을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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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 위에 또 얼음을 왜 이거 이거 안되지? 야 나와 나와! 나와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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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와. 자 다시. 딴거 딴거 딴거. 얼음을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열이 얼음에 반응할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집게를 이용해서 이 얼음 위에 또 얼음을 올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게요. 과연 이 얼음 위에 있는 얼음이 녹을지 안녹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없어. 이 얼음이 공기에 반응해서 물이 생겨버리면 끝나는거에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됐어 됐어. 자자자. 자자자. 조심조심. 자자자 간다간다. 자 뚜껑 닫고 전자레인지. 일본 타믹초 스타트. 다 됐어. 12 11 13 2 1 됐다. 빨리 빨리 한번 볼까? 어? 어? 여러분들! 보이세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면은 여기 접시와 붙어있는 밑에 있는 얼음은 녹았는데 위에, 얼음 위에 올려놓은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접시와 붙어있는 큰 얼음은 녹았어요. 그래서 여기 물기가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말고 큰 얼음 위에 있는 작은 얼음 있잖아요. 이거는 녹지 않았어요. 안 녹았어! 안 녹았어!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한 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접시에 작은 각 얼음만 한 번 전자렌지에 넣고 돌려볼게요. 자, 아까처럼 1분 30초! 가겠습니다. 됐다! 자, 한 번 볼까? 자, 여러분들 한 번 볼까요? 이렇게 각 얼음이 다 녹아버렸다! 없다! 다 녹았어! 없어! 짜잔!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얼음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전자레인지 전자기파가 그릇을 다 익어서 얼음을 다 녹여버립니다. 그러나 그릇에 얼음을 넣고 그 얼음 위에 또 얼음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릇이랑 붙어있는 얼음은 녹더라도 얼음 위에 있는 얼음은 이렇게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각 얼음이 안 녹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허팝이 정말 말도 안될 것 같은 얼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결과는 삼삼초울로 얼음이 녹지 않았습니다. 대박. 여러분들 재밌고 신기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허팝파워!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진짜 얼음이 안 녹았어. 진짜 안 녹았어요. 진짜 안 녹았어요.